바로 황민호! 황민호 군입니다! 아 귀여워! 짜증나 귀여워서! 자,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드립니다! 안녕하세요, 11살 감성가인 황민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날 불러봐 오빠로 돌아온 가수 황민호입니다. 나는 너만 안아줄게 덕과 돌아서기엔 고급뿐 오빠 민호가 즐겨라 대한민국에 먼저 왔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여기 너무 재밌다고 또 누나분들이 너무 잘해주셨다고 그래서 저도 함께 왔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사실 우리가 마지막 회거든요. 마지막 회 이렇게 두 분이 꿈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벌써 마지막 회예요? 네. 우리 민호군 하면 또 우리 민호만한 나이의 리틀싸이로 아주 대한민국은 그냥 조금씩 떠났다, 추렀다 했잖아요. 그때 엄청났잖아요. 네, 엄청났죠. 그러면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추억의 말춤 추면서 첫 번째 영화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 아, 말춤 추렀다. 자, 안소미아 떠나는 제철 미강 여행 준비하시고 출발! 어디에나다 놀아? 어디에나가? 어디에나! oni, 거기에다가 놀아. 올라 오라도 안 온다. è è è ir agent. 내가 뭘sz iken àAntick. 어디에나 와, 올라와! 아니, Daranita, Daranita! 잘한다, 잘한다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하하하! 오판 카스타